34호 이따가 해야 될 것 같으면 아픈 서열이 자, 어제 했던 겁니다. 했던 겁니다. 빨리 한답. 이것은 뭐죠? What's this? What's this? What's this? 이렇게 해서 It's a banana It's a banana It's a banana 이렇게 해서 What's this? What's this? 그래서 what's는 뭐의 주린말이고 그렇죠. What is의 주린말이고 What의 뜻은 대충 무엇인지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s의 뜻은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이다와 있다 그 다음에 this의 뜻은 그것 OK. 묻는 문장이니까 이 뜻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money라고 묻고 싶으면 what's this 한다고 해서 OK. 이것은 pineapple이에요. It's a pineapple. OK. 그래서 이 or은 어떨 때 쓴다 했었다고 하세요? 그렇죠. 하나 있는 거 얘기할 때 우리말과 다르게 용어에서는 한 개 있고 그 한 개가 처음 얘기해주는 거면 대화 속에서 처음 듣는다는 거는 or나 또는 on을 쓴다 했습니다. 어떨 때 or을 쓰고 어떨 때 or을 쓰고 어떨 때 or을 쓰고 있는지는 선생님이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It's a pineapple. 계속해서 이건 뭐죠? What's this? What's this? OK. 그랬더니 키위예요. It's a kiwi. It's a kiwi. OK. 그다음에 다루고요. 다루. 별로 크게 지난 시간에 또 그대로 가봤다는 거죠. 아이고. 발물었다. 이제 딸기 쓸 수 있나요? 아니요. 딸기 쓸 수 있어야 되는데. OK. 그래서 이것은? This. This죠? This. OK. 이 파이 한번 드셔보세요. Try this pie.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파이 한번 드셔보세요. Try this pie. OK. 파인애플은? 파인애플은 뭐. 파인애플은 뭐. 별거 있겠어요. 쓸 수 있습니까? 파이. 여기까지 파이죠. 파이. 파이의 음솔이 안나는게 파인. 파인. 그다음에 에. 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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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고. 네. 무엇인지 묻고 싶을 때. What. What's this? What's your hobby? 당신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저요? 저요? 아. 여기 문득문장에까지 읽고. What is your hobby? What is your hobby, 저요? 저요? 네. 음... 딱히 없는데. 딱히 없다. 네. OK. 영어 공부하는 거 취미는 상황입니다. 도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K. 딸기는? 스트로베리죠. 스트로베리. . 얼린 딸기는 마음대로 Jake. Frozen. 한 번 더 맛있네요. Brosane. As I oderissen. 딜리셔스 오케이 딜리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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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이런 것 어떤식입니다 오케이 바나나는 바나나 좀 먹어 오케이 너 아침식사로서 바나나를 먹었니 라고 먹고싶으면 딜리유 딜리유 딜리야 딜리 declar put 딜리유 다 juicy 오케이 내 너는 pair pair할 때 a 너는 mother 2 2 아 кто 2 1 그 다음에 kiwi는 당연히 당연히 키위도요 그래서 the kiwi is rich in vitamin c 라고 얘기하고요 the kiwi is rich in vitamin c kiwi는 vitamin c가 풍부합니다 the kiwi rich in vitamin c all the things that do you want to do c vitamin c the vitamin c then it's done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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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